h.i.b.가 제공 및 제작한 방탄소년단 rm의 첫 다큐멘터리 영화 rm 라이트피플 롱플레이스 rm 라이트피플 롱플레이스 가 새로운 필름 스틸 4종을 공개했다 이 영화는 rm의 두번째 솔로앨범 라이트플레이스 롱퍼슨의 제작기를 담고 있으며 앨범에서 영화로 이어지는 독보적인 감성을 엿볼 수 있는 필름 스틸로 많은 관심을 받고 있다 눈길을 사로잡는 이 필름 스틸은 팬들에게 특별한 감동을 선사한다 rm 라이트피플 롱플레이스는 rm의 두번째 솔로앨범 제작 8개월간의 여정과 방탄소년단의 리더이자 솔로아티스트인 rm 그리고 인간 김남준의 끝없는 고민을 고스란히 담아낸 작품이다 부산국제영화제에서 월드 프리미어로 공개된 이후 관객들의 감상평이 속속 올라오며 극장 개봉을 기다리는 예비 관객들의 뜨거운 반응이 이어지고 있다 공개된 필름 스틸은 빈티지한 색감과 감각적인 미장센이 돋보이는 rm 라이트피플 롱플레이스만의 독보적인 감성을 담고 있다 정장을 갖춰입고 촬영한 모습, 독특한 빛과 명암이 만들어내는 감각적인 무대의 공간에서 서있는 장면, 거리를 활보하는 자유봉방한 모습 등 앨범 당시 rm의 다채로운 모습과 분위기를 생생하게 전한다 다양한 분야의 아티스트들과 협업하며 앨범 작업에 몰두한 모습도 공개되어 라이트플레이스, 런컬슨, 앨범이 탄생하기까지의 과정과 비하인드를 영화를 통해 만나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